이번에 수능이 어려웠어서 그런지 제가 쓴 핏엘리트 독학 기본서를 수능 대비로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바로 이 두 책인데, 만약 수능 수험생 분들이 이 두 책을 각각 사주신다면 저와 출판사는 무척 감사할 일이겠으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수능 수험생들은 이 책 사지 마세요. 책이 허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썼지만 참 괜찮은 책이에요.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수기, 로스쿨 합격자 수기에 곧잘 언급될 만큼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 대비로 공부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수험 적합도가 떨어져요. 물론 수능 국어도 어렵고 제가 쓴 핏엘리트 교재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의 결이 다릅니다. 수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워요. 따라서 이 두 권의 책, 정말 좋은 책이긴 하나, 수능 수험생들은 보지 마세요. 대학 가서 행정고시 준비한다, 기술고시 준비한다, 외교관 후보자 준비한다, 로스쿨 준비한다, 혹은 뭐 경찰대 편입 준비한다. 그러면 그때 보세요. 제가 이 두 책 내용 중에 수능 수험생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이미 8시간짜리 머리야 터져라! 라는 강좌에서 다 소개를 해놨어요. 강의명과 썸네일이 좀 경박스럽긴 하지만 교재는 굉장히 진중합니다. 원래 강의 제목이 분석적 사고였는데 아내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해서 머리야 터져라! 로 했습니다. 실제로 공부할 때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 강의에서 논리적 분석에 필요한 개념틀 7개를 소개했으니까 괜히 피셀리트 교재 사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을 강의와 함께 보길 권합니다. 참고로 머리야 터져라! 강의를 들으려면 제 월구독 프리패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현재 얼리버드 할인 중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8,900원이 인상되니까 제 강의로 공부할 학생들은 가급적 올해 12월 내에 구매해서 머리야 터져라를 비롯한 이색적인 강의들을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 수능 국어 대비로 필요한 컨텐츠는 제가 강의로 발빠르게 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믿고 들어주세요. 정리, 수능 국 Timothy Masterpiece 청소년 결 séension 국어대상 25付 polsk 자리가 대기 아멘